김지원 선수는 앞서 티샷이 바람이 부는 방향 쪽으로 벙커에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야, 지금 완전히 넘어갔어요. 이러면 또 경사 타고 내려가겠죠. 아, 투퍼조차도 아주 힘든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. 아, 또 그린을 벗어났네요. 이러면 어프로치로 네번째 샷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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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면 지금 파스리 홀에서 트리플 보기.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. 김지연 선수 오늘 첫 홀 티샷 출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티샷 미스가 나오는 흐름이었는데.